우리는 욕은 안 먹고 싶어? 우리는 욕은 안 먹고 싶어? 우리는 욕은 안 먹고 싶어? 네? 욕? 욕은 안 먹고 싶어? 그렇게 다 했어요. 야 이 X놈아! 야 이 X놈아! 야 이 X놈아! 욕 먹고 싶대. 난 욕먹을래. 욕을 맛있게 하시잖아. 앞으로 넌 돈 20백억 벌 거야. 앞으로 넌 돈 20백억 벌 거야. 다 와닿네. 쌓였던 게 그냥 날아가네. 잘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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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감사합니다. 먹고 가. 뭐 혼자 이렇게 미친 사람들. 뭐 좋다고 지금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 알아. 아유. 얘 좀 X리로 와. 아 이거 뭘. 아 이거 뭘. 4명에 못 살아. 욕 한 번만 더. 김수미 선생님한테 욕을 먹으면 일이 쫙 잘 풀림대요. 야 이 X리들아 열심히 해. 야 이 X리들아 열심히 해. 잘된다.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. 네 네 맞습니다. 내 욕 먹는 사람 다 성공해. 내 가까운 욕 한마디 해주시면 더 잘될 것 같아. 아 그래? 야 이 X리들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X리들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X리들아 잘 될 거야. 내 욕은 약이야. 욕 먹을래 국밥 먹을래. 욕 먹을래 국밥 먹을래. 욕 먹을래. 욕 먹을래. 욕 먹을래. 욕 먹을래 이 X리들아. 맞지. 욕 먹을래 이 X리들아. 맞지. 어 감사합니다. 진짜 욕하셨어요. 재밌지. 저도 잘 짓이 나와. 아 녹음해줄 거야. 내 욕은. 그냥 애들 때 속곱장난할 때부터. 내 X리들아. 내 X리들아. 저 썩을 X 많이 X리들아 이랬어. 진짜. 욕쟁이 할머니 컨셉으로 좀 해주세요. 하하하하. 속으라고 엄마네. 아니 욕 좀 드시고 싶으세요? 참 X리들아. 참 X리들아. 참 X리들아. 뭘 쳐다봐 이 X리들아. 욕도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는. 근데 밥 먹을 때 욕하면 체하니까. 밥 다 먹고 티저트 먹을 때. 알겠습니다. 이 X리들아. 이 X리들아. 이 X리들아. 근데 얼굴이 너무 맑아서 이 X리들아. 이 X리들아. 이 X리들아. 이 X리들아. 너네 X리들아. 이 X리들아. 이 X리들아. 이 X리들아. 이 X리들아. 알았지? X리들아. 아윳아. 아유 감사합니다. 요구를 치컬을 얻어먹고 싶다고 왔어요. 치컬을 얻어먹고 싶다고 왔어요. OO. 이 X리들아. 살 빼 이 X리들아. 살 빼 이 X리들아. 줄여 이 X리들아. 절 대진아. 벳돼지가 먹었네. 벳돼지가 먹었네. 원래 욕 먹을래? 욕을 한자발 먹든지 욕을 한자발 먹든지 욕을 한자발 먹고 가면 돼 둘 다 먹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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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이것도 그냥 방송 다 하는 거야? 선생님 밥 말고 욕 먼저 먹고 싶다고 식당 죽ㅇ개 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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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성취가가다 병하고 자빠졌네 나무꾼이라니 너무 졸리지 마세요 그 신발 그런 이거 너무 웃겨 이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